서비스 하이 17시간 비행기를 타고 호텔 방금 들어왔어요 제 방을 안고 올까요?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 오우 랄라 너무 예쁘다 저는 이제 좀 자야겠어요 여러분 또 일찍부터 스케줄이 있어서 매일 스케줄 할 때 봐요 빠빠이 굿나잇 에미원 나를 찾는 거에요 전쟁이잖아요 나를 찾는 거에요 전쟁이잖아요 나를 찾는 거에요 전쟁이잖아요 갈라디노 쇼가 있어가지고요 드레스코드가 뭘 거 같아요? 화이팅 맞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빠 아 아 이젠 저거 저거 드렸어요 아 예전에ît 집중목 Зна신거 확인 는 Пока 드레스코드 그러니깐 참가 awhile 아아이 디너 파티의 일정이 끝났습니다. 지금은 여기 12시 반입니다. 여기는 해가 진짜 늦게 져요. 그래서 한 밤 11시가 돼야지만 밤같이 느껴지더라고요. 피곤하네요. 오늘 날씨 진짜 좋네. 친언니 다 기다리고 있어요. 언니 것도 사줍니다. 아 진짜? 사진 찍어 보여줬어. 소프트 허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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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저희 숙소. 아니 숙소. 아니 숙소. 카페 공원입니다. 이제 어저께 마지막. 쇼를 보고 오늘은 자유시간이어서 쇼핑하고. 자점도 가고. 파스타도 먹고. 미트볼도 먹고. 그래서 내일 드디어 출발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. 잠을 잘 계획이고요. 올해. 잘 만나요. 안녕. 고마 blues. 계곡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Complic2022Anb那個 Cerju전 answered.